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근 전 잠시 농장 들러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퇴근하고 어둡기 일보 직전에 제가 블루베리 교체 작업을 했었는데 아로니아와 그래서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두웠었기 때문에 30평 규모의 복분자 농장 안의 미니 농장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그리고 자투리 공간에 심은 파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수확기가 차이가 납니다. 수확기가 이 녀석은 미안할 정도로 많이 달렸습니다. 청청하게 달려가지고 아마 이 한 폭에만 해도 아마 1키로는 넘을 것 같습니다. 1키로 이렇게 익으면 수확할 건데 생각보다 빨리 익지 않네요. 블루베리 밑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솔잎 솔잎을 덮어서 풀을 좀 억제하고 나중에 이 솔잎이 썩으면 솔잎은 산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성 테레가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솔잎을 덮어놨습니다. 솔잎 이렇게 블루베리 요것은 진안에 심은 거고요. 진안에 그리고 금년에 심은 블루베리 근인봄에 대략 한 15포기 심었는데요. 빛이 받쳐가지고 영상이 아 반대로는 잘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금년 한해만 이 짜투리 공간에 제가 이렇게 대파를 심어서 공간에 활용을 했고요. 일종의 이모작이죠. 공간에 활용을 했고 바로 밑에는 수분정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파쇄목 나무 껍질 파쇄한 것들을 덮어놨습니다. 수분정발 그리고 물줄 때 물을 틀린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여름에 대파 모종할 때는 잎을 잘라서 잘라서 모종을 해라. 그러면 금방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다. 예. 금방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아 이쪽 가장자리 쪽으로는 인디언 감자와 열매마를 심어놨는데 아 이게 너무 무승한 것 같아요. 아 이쪽 가세도 이쪽 가장자리도 내년에는 블루베리로 한 줄을 더 교체를 하고 이제 이 인디언 감자는 다른 곳에 심든지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모습이고요. 다음은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 6월 초에 제가 전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전지를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10cm 부위에 대부분 다 잘랐습니다. 잘라가 내년도에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해두었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흡지는 흡지는 금년 한 11월 10월이나 11월 낙엽에 지면 제가 제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대략 지금 다분지로 이렇게 주지는 대략 한 10개 정도 두었습니다. 나중 가면 아마 한 6개나 5개 남을 거예요. 나중 전전도 크면서 가운데를 종모양 U자형으로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로니아 이쪽 가장자리는 아로니아가 올려있었는데 아로니아를 빼내고 언제 그렸냐는 듯이 이렇게 블루베리 선배께서 공유해 주신 이 블루베리는 토성을 가리지 않는답니다. 토성을 가리지 않고 산성이 아니어도 잘 자란다 라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이 탈량기가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열매도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수확은 이렇게 7월에서 8월 늦게까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옮겨 심었고요. 지금 이렇게 화분에서 자란 것이기 때문에 옮겨 심어도 무난하게 이렇게 몸살도 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옮겨 심으면 이식 몸살을 아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쪽에도 제가 이렇게 숲이 나무 껍질로 우선 덮어서 건조 방지하고 또한 제초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가뭄이 들어서 이 슬은평에 500기뜨 두 손 만 통 제가 두 통 즉 1톤을 제가 이제 물을 주었습니다. 호스를 이용해서 1톤을 물을 줬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렇게 생생한 가뭄을 타지 않고 생생한 모습으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폭구문자 쪽으로 사면 지금 이쪽이 조금 높은데요. 중사진 부분은 물빠짐이 좋은 곳에 잘 자라고 남양진 곳에 잘 자라는 이렇게 고사리를 금년봄에 심어서 지금 제가 예상한 만큼 번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고사리를 하나도 뜯지 않고 오로지 번식을 위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번식력이 아마 강해서 나중에는 이쪽 블루빌하고 경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땐 또 제가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이렇게 도라지순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상한 만큼 사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최대한 채워놔야지 도라지 밑에 또 잡초가 덜 나기 때문에 광발화성 종자들은 거느리지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최대한 채우려고 수시로 물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오늘은 아침에 농장관리 이렇게 복분자 농장 잠시 관리하러 왔다가 복분자는 3단 유인작업 거의 대부분 다 완료한 상태고요. 늦게 자르는 성장지 도장 고른 순들 늦게만 더 잡아주면 거의 100%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틈틈이 이렇게 관리함으로 해서 나름 시간 보내기도 좋고 또 저는 식물을 키우는 걸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품목 키워서 이렇게 키우는 재미 이것도 나름대로 힐링이 되고 이것도 나름대로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행복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복분자 멀리 보이죠? 쭉 100m 8골 반입니다. 100m짜리 이들골 반 약 850m짜리 이렇게 틈 난대로 풀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숨어있는 망추도 보이네요. 이렇게 풀들 참 잘 자라요. 아이고 단단해 잘 뽑기도 안하네 이렇게 아론이야 예 오늘의 제 농장 안에 미니 농장 블루베리와 아론이야 며칠 전에 이렇게 이식한 블루베리 그날 영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제가 더 참고하라고 찍어봅니다. 휴대폰으로 잠시 영상을 찍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웃는 많이 웃는 멋진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